에잉! 기믈리! 이 사람 다이아이인데 롤도 체스 이기고 행복한 거 보니까 제가 다 좋네요 힘내세요. 네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 29살 누나가 지완님 광팬인데 서진씨 롤 끊으라고 따끔하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에잉! 기믈리!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 서진씨 롤 줄이세요. 끊는건 힘들겠고 현실에 좀 더 시간을 쏟으세요. 아니 해달래 다 줬잖아요. 와 진짜 뭐 이런 흔들리지 마라 아 뭐 이런 애들 잡아주냐 공부하고 올테니까 일곱시까지 다상 만들어나라 수고 현아 고맙습니다. 공부 망해라. 공부 존나 망해라. 존나 안되라. 이기믈리 머릿속에 계속 맴돌 체스 한 명 명은 당신 피어인 것 같아요. 수고하세요. 고맙습니다. 수고하세요. 고맙습니다. 와 저것도 못 잡았어? 아 졸라 좋았다. 아니 그거 왜 맞으러 가 와 와 와 와 미퍼 레전드다 와 진짜 뭐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거 와 졸댈 뻔했다 와 이거 조합발로 이길 수도 있겠는데 안 돼 펜치야 여기 나와 일로 레인스 레인스 따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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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인스 야 끝내 끝내 와 이걸 이기네 캐리 아 이거 탑서퍼스 캐리다 진짜 이거는 아 진짜 뭘 버스야 아 뭘 버스야 진짜 억지 좀 부리지마 좀 존나 잘해줬는데 아 경민아 내가 갔어 너 잘했어 그렇게 안 잡히냐 메이플 킬까 메이플스틸 킬 아 다 지났다 아싸 사냥하러 가야지 빛내서 롤 열심히 하고 마스터발하고 고독하고 도내하고 돈 치워줬더니 조직거래 견진하셨나요 왜 다이빙했는지 이유를 알거같아요 고맙습니다 다 3등은 덤픈하러 가라 다 3등은 덤픈하러 가라 응 롤 정지당한 쓰레기 쓰고 그리고 다 2에요 아 IG 스킨이고 스킨이잖아요 저 당연히 데프트 응원하죠 데프트는 지금 원딜의 신이야 우리 원딜 유저들의 그런 좀 정신적 지주에요 데프트는 뭐야 저거 스펠 좀 재라 아 진짜 뭐 타타기 서포트도 개극혐이야 아니 재라고 복사해서 지났잖아 시간 더러워 그냥 더럽다고 니가 내 몸속에 있는게 더럽다고 에이스 못잘 뻔했다 아 미니언 넘어탄데 어 짜 나이스 이리 와 올라갈거 아니잖아 좀 아 방송을 꼭 듣지 말고 왜 듣고 있어 뭘 하야하는 씨발 꼬마 저역하지 말던가 어? 그렇게 될거 몰랐어? 아 씨발 꺼져 어 꺼져 족사 이 새끼야 데이스 진짜 헬로운 믿고 있었다구 뭐란냐 아 아 아 어 유미 이겨줘 베이스 걸어와 이 새끼야 아 어디가 아 씨 왜 가는데 거기 내려와 내려오라고 했다 포색 박는다 갔다가 나 이럴거 없는 사람이야 딱 말했어 아 아 왜요 오라고 네이스 좋아요 아 씨발 이게 게임이지 진짜 아이 지금 그냥 걸어와 씨발 아 짜증나네 할머니 아사바리토로 작년에 믹 바꾸세요 나 저런게 겁나 싫어 믹 바꾸라 아 밀자 이런 무의미한 싸우 하기 싫어 아 씨 뭐야 뭔 딜이야 이거 고맙습니다 트위치에 잘하던데요 근데 딜 졸라 잘하던데 네이스 아 좀 끌어봐 아 진짜 아 저건 뭐냐 아 아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아 아 리슨이 어떻게 또 바로 따고냐 어우 맛있어 에이스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맞아 포탑 아 아 죽여버려 개자식 좋아요 버스타니깐 좋냐 뭘 버스야 다 버스래 지헌아 우리 누나가 너 머리 귀엽다는데 네 누나도 귀여워요 뭐가 귀엽다고 했는데 나도 뭘 성희롱이야 개소리하고 있어 에이 결승 어디갔을까 시발여 아우 아 죽같네 돌덩이 안 뒤졌구나 아 아 선풍이 켜 발음소리 크다고?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너무 덥기 때문에 좀만 참아주세요 시원하면 시원해지면 다시 끌게 뭘 진짜 개 변태같다 그건 님이에요 제가 아니고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님이라고 님 뭔 패드립이야 귀가 어떻게 된거야 꺼져 말파새끼 더러운새끼 아우 아우 쉣 너무 맛있어 캘리 아 뭔 솔킬을 따요 쌀쌀조합 달달하네요 와 진짜 심각하다 와 탑 지가 솔킬 따이고 또 싸운다 또 양심 없어 그냥 케인이 왜 괴물지야 딜리안 꼴찌였는데 뭔 개소리야 딜리안 꼴찌할 때 얼마나 있다고 그저 이건 투포 정수로 가야지 아 그만 따요 아 다행이다 레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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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르마 아 아 왜 안줘도 돼 킬을 아 탑은 너무 심한데 아 제발 아 왜 그러는 거야 아 아 진짜 뭐 살 수가 없네 아니 진짜 아 아 야 이거 이즈텔인데 아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못해 그냥 씨발 꺼져 그냥 아 정룡 꺼져 스틸하지마 씨발년아 너 땜에 제니트 시작했는데 니가 접었잖아 저 새끼야 저 새끼 저 새끼 저 새끼 땜에 제니트 시작했거든 저 새끼가 접었어 씨발 근데 알고보니까 여기가 똥썸이더라고 씨발 우리 접 이상한거 같은데 아 뭐 가레미드야 씨발 아 미친 케일도 있네 와 진짜 레전드다 레이스 좋아요 레이스 뭐 이런 어이없는걸 다 오케이 레이스 싸면 됐어 이거봐 이거봐 와 씨발 렉 지려 아 아니 이거 존나 노래 반응 뭐하냐 넌 뒤에서 근데 뭐하냐 아 아 아 아 아 그냥 다이브할걸 아 라카란치 죽을걸 아 렉 너무 심하다 아 진짜 렉 아 이거 봐 아 미친 뭐야 왜이래 어 아 왜 던지냐 이런 렉은 또 이런 렉은 처음 보는데 나 롤 하면서 옛날에 제 접속은 계속 떴어도 네이스 진짜 칼은 믿고 있었다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렉 뭐야 이걸 씨발 렉 때문에 아 렉 렉 씨발 렉! 렉 씨발 렉! 아 렉 씨발 아! 뭐야 귀도 여기 저기까지 나가 어떻게 해 아 렉 존나 쓰러지지야 렉 너무 심해 아 또 렉 걸린다 아 렉 렉 씨발 렉! 렉 씨발! 야 이 개베끼들아 씨발 가이팅이 안되잖아 개 씨발 병시같은 게임이잖아 씨발 이게 뭐냐고 씨발 이게 뭐냐고 씨발 가이렌 씨발 저 새끼 저 새끼 몇 쌈을 내다본거야 미친놈이네 와 미친놈이네 와 미친 에이스 에이스 아우 잘한다 어어? 아 야 에프 털리냐 진짜 아 너무한다 진짜 아 네이스 다행이네 미친놈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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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전 없어요 이거 이거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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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는 고맙습니다 뭘 썰을 풀어요 다 보여줬구만 방송으로 씨발 어 씨발 좋댔다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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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승급했네 잘해 다음판 져라 제발 다음판은 없어요 이건 어떡하나 승급도 했고 다행이를 다 찍었고요 역경 다 딱이 다 이 따기는 어 벗어났네 고생했어요 레오나도 잘하네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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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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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 참